회전입니다. 이어서 욕장치 부분입니다. 청주입니다 청주 어떻게 뚫었길래 조그만한 걸 갖고 와서 뚫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뒤에 있네 여기 넘친가? 여기 넘친 것 같은데? 여기 어디서부터 하는거야? 맨홀 여기에요? 여기가 막혀서 저기 넘치는건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올라오면 여기가 막혀서 막혀서 여기요? 어디 올라온다고? 지금 이 물이 지금 다 어디있어요? 여기 밑에 있어요 요거요? 요거요거? 저기도 올라와요? 저기도 넘쳤네? 그니까?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볼까요? 혹시 여기 급수? 물 쓸 수 있는데? 물 여기 이렇게 딱 좋은 날씨 아아 지금 제가 전화를 길게 못 붙잡고 있거든요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러고선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수업 네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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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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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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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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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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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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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ked Bill. 안녕. 아름다워 아름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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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